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거 궁금해하는 사람 많던데? 언니 그 빨간 안경 어떻게 구했냐고? 진짜로 쓴 사람의 회사 있나 봐 아 그래요? 진짜 찐이라고 이거 너무 잘 구했다고 근데 그거 골랐어 몇 개 준비해줘서 잘 골랐네 잘 어울리는 거 잘 어울리는 거 보다 가벼운 거? 진짜 그 약간 부... 부장님? 부장님? 어 부장님 스타일이야 부... 오늘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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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이니까 바나나네요 노란색이니까 바나나네요 부장님 스타일이야 일 진짜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그런 스타일이었다 직장인 저희 해외 마케팅 팀의 해외 마케팅 팀이었구나 주리대리였어요 아! 게리님이었어요 일본에서 안녕하세요 그냥 eli의 긍쓰 미니 모두 cies